9월 8일 21시 미국 허리케인센터는 멕시코만에 열대폭풍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영역에서 발생한 여섯번째 열대폭풍입니다. 이 열대폭풍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제6호 프렌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열대폭풍 프렌신은 9월 12일 목요일경에는 카테고리 2의 허리케인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의 세력을 유지한 채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부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올해 6호 열대폭풍이 발생했고 태평양쪽도 매우 대류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발표시각은 한국시간 9월 10일 03시입니다. 현재 태평양의 태풍 영역에는 저압부 2개가 발생했습니다. 94W와 95W입니다. 94W는 옐로우 열대사이클론 태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95W는 레드 적색경보가 나왔습니다. 레드서클은 24시간 안에 열대사이클론 태풍 발생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상청 태풍예상경로입니다. 9월 10일 03시에 마리아나제도 과암남동해역에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11일에는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최대풍속 19미터퍼세크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제13호 버빙카입니다. 태풍 버빙카는 북서진을 계속해 9월 15일경에는 오키나와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 94W가 있고 마리아나제도 부근에 95W가 있습니다. 94W는 거대한 구름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대저기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형태가 중심이 비어있고 저기압중심과 구름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급발달해서 태풍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열대저기압은 중국쪽으로 이동하고 습한 공기를 운반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훨씬 남동쪽 마리아나제도 부근에도 거대한 구름이 있습니다. 95W입니다. 현재 JTWC는 적색경보를 발표했고 기상청은 열대저기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5W는 중심을 향해 구름이 모여들고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12시입니다. 오키나와 부근의 94W는 대만 북쪽 해역을 북서진해서 중국대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4W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는 95W입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입니다. 함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8월 다음으로 태풍 발생이 많고 과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이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상륙했던 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재작년 2022년에 태풍 제11호 흰남로가 거제시에 상륙했던 것도 9월이었습니다. 가을 태풍의 특징은 첫째 강력한 태풍이 많습니다. 해수원은 식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해수원이 가장 높은 시기가 9월입니다. 높은 해수원에서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가을 태풍은 이동속도가 빠릅니다. 가을에는 편서풍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태풍이 편서풍을 타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올해는 9월인데도 편서풍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을 태풍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 가을 장마전선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태풍이 전선을 자극해서 큰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전날이고 추석 연휴입니다. 유럽은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도중에 소멸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태풍이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키가 큰 티벳고기압과 태평양고기압이 상층하층을 모두 덮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곳을 뚫고 북상에 올라오기는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상상황은 유동적이고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상공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헥도파스칼 등고도선입니다. 500헥도파스칼 등고도선에서 5,880미터까지가 태평양고기압의 범위입니다. 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모두 덮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 300헥도파스칼 1기도입니다. 300헥도파스칼 등고도선에서 9,720미터가 티벳고기압에 해당합니다. 티벳고기압 역시 우리나라를 모두 덮고 있습니다. 이 둘을 겹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칭의 태평양고기압과 상층 티벳고기압의 더블고기압에 덮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강력한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강력한 고기압은 우리나라에 폭염을 가져옵니다. 9월 9일 월요일 일 최고기온은 경기도 안성 1주기 37.1도였습니다. 일 최고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도 양양 설악산 20.8도였습니다. 최근 설악산에 20도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덥기는 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기상청 특보발효현황입니다. 전국에 폭염이 되살아났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특보발효현황이 이랬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폭염이 되돌아왔습니다. 가을은 언제 오는가 이런 추세라면 9월 중에는 가을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